정선희,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지켜만 봤던 우리들도 아직까지 힘든 마음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오롯이다 견뎌야만 했던 정선희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1992년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정선희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재다능하여 인기가 많았던 정선희는 mbc의 vm 정호의 희망국 dj로도 활동하였는데요.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고정 게스트로 나오던 안재환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밝고 유쾌한 이미지로 많은 축복 속에서 결혼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게 졌습니다. 2008년 9월 정선희의 남편 안재환은 한 주택가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는데요. 평소 너무나도 밝은 모습만 보였던 사람이기에 안재환의 비보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연달아 힘든 사건들이 계속 생기며 정선희를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그녀에게 향하고 있는 비난의 시선들이 정선희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선희와 안재환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2년생 코미디언 겸 방송인 정선희는 고등학생 때 친구 김지선과 kbs의 비바 청춘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92년 sbs 공채 1기 코미디언으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정선희는 데뷔 동기인 신동엽 김경민 김경식 윤정수가 이름을 알리는 동안 오랜 무명기간을 보냈다는데요. 그렇게 무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정선희는 드디어 1995년 kbs 슈퍼선데이 코너 금촌댕네 사람들에서 이영자 홍진경과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선희는 그 이후에도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계급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인 ebs 만들어볼까요의 진행을 맡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방송인으로 거듭났는데요. 그뿐 아니라 라디오 dj로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mbc fm 정호의 희망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선희는 자신이 진행하던 정호의 희망곡에서 운명의 상대인 배우 안재환을 만나게 되는데요. 안재환이 정선희의 라디오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며 열해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안재환과 정선희의 두 사람 모두 활발하고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터라 두 사람의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서로 쿵짝도 잘 맞고 웃는 모습도 닮아서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결혼과 함께 정선희는 방송인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8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정선희도 안재환도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2008년 8월 안재환은 잇따른 방송 불참으로 잠적설이 불거지게 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안재환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누나 안미선은 안재환이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하차한 것이라고 하였고 안재환의 매니저는 너무 살찐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만나는 게 민망하다며 하차 후 건강회복과 체중관리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유를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해명에 안재환의 참적설은 일단 낙대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8일 노원구 하계동한 주택값 주차된 차 안에서 안재환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연탄 두 장을 피운 흔적과 유서가 있었는데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 돌연 사망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안재환은 8월 22일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파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사업에 무리한 운영으로 수십억의 빚에 허덕여 사체를 쓴 것이 그를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한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안재환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것일까요? 유족들은 안재환의 죽음에 대해 하나 둘 의욕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이는 당시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주변 사람들을 못 알아보며 고인에게 연락하는 등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재환의 누나인 안미선은 재수사를 요구하며 안재환 죽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모두 정선이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안미선은 처음에는 안재환의 죽음은 타살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서의 필적 감정 결과 안재환의 필체였고 보검 결과도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고 드러났는데요. 그 다음에는 안재환은 사체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안재환은 사체를 썼으며 가족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안재환의 부친이 사체 때문에 죽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는 부분과 주변의 증언으로 안미선이 사체 업자를 피한 모습이 인정되면서 거짓 주장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다시 안미선은 정선이와 안재환은 함께 납치되었으나 정선이가 웍을 먼저 주고 풀려났다라며 동반 납치서를 주장했습니다. 처음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정선이가 만류했다. 안재환과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등의 추가 주장을 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안미선은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며 정선이를 깎아내렸는데요. 순식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 힘든 상황에 정신이 없던 정선이는 억측에 정면 반박을 하지 못했고 안미선의 허위 주장 때문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정선이는 오히려 경찰 측으로부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권유받을 정도였다는데요. 하지만 정선이는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얼마나 슬프겠냐 그들도 비난 대상이 필요할 것이다 라며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은 자신의 아픔도 뒤로한 채 시댁 쪽에서 쏘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받아 냈는데요. 당시 정선이는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그 아픔을 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뒤인 소식으로 정선이는 더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안재환 사망에 관련되었다는 루머에 몸살을 심하게 앓던 절친한 친구 최진실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최진실은 안재환의 빚을 받기 위해 정선이와 안재환을 이어졌다는 루머에 시달렸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있던 최진실은 말도 안 되는 루머와 쏟아지는 악플에 가슴 아리아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도 추스르지 못했을 때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정선이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감히 헤아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선이는 여러 의혹에서 혐의 없음은 물론 입증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대중들의 비난을 그대로 감내했는데요. 특히나 안재환이 세상을 떠난 후 정선이의 재혼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며 한동안 더 시달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방송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비난한다는데요. 모든 의혹이 없어진 지금 이제는 그녀를 향한 비난을 멈추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선이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당시의 아픔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언급될 때에도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선이는 최근 이경실의 유튜브 채널의 게스트로 참여해 안재환 장례식 일환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시리에 빠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정선이를 보고 개그맨 동료들이 어떻게든 웃겨주려 하는 모습에 큰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것들 미쳤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한 정선이는 옆에서 든든히 자리를 지켜줬던 동료들 덕분에 당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정선이의 앞날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고 어떤 힘든 순간이와도 담담하게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정선이 그리고 그런 그녀를 남기고 떠나야만 했던 안재환 두 사람의 일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두 사람 다 힘든 시간을 지나왔기에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전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안재환은 하늘에서도 정선이의 행복만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안재환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정선이를 둘러싼 모든 의욕이 밝혀졌으니 이제는 그녀를 비난하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